예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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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소개할 수 있어요 예주? 오늘 반주의 주입니다 이기용이예요 이기용이예요 이기용이예요? 몇살이에요? 네살 네살? 세살? 네살 네살입니다 여섯살 여섯살 여섯살이요 여섯살이요 여섯살이요? 네 예주야 친구들이랑 놀 때 뭐해? 넌 뭐하고 놀아 여섯살 비밀이에요? 운동 잘하는게 뭐에요? 응 내가 운동 배우고 있는거 있어요? 태권도 아우 잘한다 예주야 발레도 한다며 예주 발레 친구 아 올림픽 들어본적 있어?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 곰돌이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올림픽 알아요? 몰라요 올림픽 몰라요? 네 이렇게 영상 보고 쟤네가 뭐하는지 한번 따라해볼거에요 영상 보고 아저씨들이랑 누나들이랑 다른거 따라해볼거에요 한번 볼까? 일단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뭘 미는거구나 제일 미는거지 타이비 지내밍 비밀 이 틀림픽 CD 유기농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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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락의 전원을 내놔습니다. 락의 전원을 내놔습니다. 락의 전원을 내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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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